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신규 확진자 수는 7,513명입니다. 3일 연속 7,000명대 확진자 수입니다. 보통 휴일에는 주말 검사 수가 줄어서 확진자 수도 적게 나오는 점을 고려한다면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유가 델타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확산력이 더 큰 오미크론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24일 월요일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미크론 환자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세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증가 수치가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무려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평택, 안성 등 일부 지역에는 특히나 오미크론 우세종 양상이 뚜렷한데요. 정부는 해당 지역에 오미크론 선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 사용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네, 확산세가 빠른 오미크론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더 걱정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방역 상황에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곧 설 연휴이기도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일부 종교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예배 인원수를 비롯한 모임 인원수 제한을 잘 지키고 소모임은 자제하면서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 주일이요. 정부가 지난 14일에 발표했던 거리 두기 조정안 이후에 또 처음 맞는 주일 아니었겠습니까? 네, 인원수 제한이 30%,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모인 다음에 또 70% 이렇게 허용이 된 상황인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네, 사실상 현장 예배에 뚜렷한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인원수 제한에 맞춰서 거리 두기를 준수했고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곧장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소외유 돌봄을 위해 교회에 큰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하나교회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교인들이 힘을 합한 끝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했고 바로 지난 주일에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하나교회는 탈북민 선교를 하고 또 지역사회 소외유스를 돌봐온 교회라서 이번 교회 건축이 더 특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새로 지은 교회 구조가 참 특별합니다. 예배당과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주거시설로 설계한 겁니다. 해당 공간은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소외이웃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일 이사를 앞둔 하나교회 예배 현장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를 주제로 설교한 정영구 목사는 새로운 보금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향한 곳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어린 양을 위한 자리라면서 사막의 골짜기로 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하나교회는 기존 탈북민 선교 활동과 이웃돕기 사역을 더 활발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런데 이제 그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가족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이전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저 같은 탈북민들 전문가들로 많이 이제 세워서 그들도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문두드림에 찾아가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역 현장은 어느 때보다 힘들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한국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